자신감은 여러분의 능력, 자질, 그리고 판단력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자신감은 어떤 일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더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자신감이 높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는 자신감이 건강과 심리적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건강한 수준의 자신감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에서 더 성공적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는 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더 학업적으로 성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감의 수준은 심지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든 효과적으로 자신감을 높이는 아홉 가지 조언은 여러분이 더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당신이 팔로우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외모를 비교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월급을 친구가 버는 것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은 비교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반대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질투를 경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질투심을 가질수록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나쁘게 느낍니다.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자신감을 형성합니까?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경주를 하고 있고 인생은 경쟁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장점과 성공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삶의 영역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 감사일기를 쓰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2.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 잠시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자존감을 올려주나요? 아니면 내려주나요?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마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사람과 어울린 후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면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원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둘러싸세요.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으세요.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3. 몸 관리하기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 팁은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학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 어렵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관리를 실천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몸 그리고 정신의 긍정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높은 수준의 자신감과 관련된 몇 가지 자기 관리 관행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더 높은 수준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포함하여 많은 이점을 가져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여러분의 몸에 연료를 공급할 때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더 강하고 더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끼는데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는 일관되게 신체적 운동이 자신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16년의 한 연구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참가자들의 신체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체 이미지가 향상되었을 때 그들은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연습 이상으로 명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또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의 자신감을 방해하는 정신적 수다로부터 연결을 끊도록 가르칩니다. 잠을 거르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질의 수면은 낙관주의와 자존감을 포함한 긍정적인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감에 중요합니다. 4. 자신에게 친절하기 자기 연미는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경험할 때 여러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더 유연해질 수 있게 해주고 도전적인 감정을 더 잘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5. 긍정적인 셀프토크 연습 부정적인 자기 이야기는 당신이 어떤 것을 처리할 수 없다거나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당신이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함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신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회의에서 목소리를 낼 일이 없거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그런 다음 그러한 생각들을 더 긍정적인 자기 이야기로 바꾸는 방법을 찾으세요. 6. 여러분의 두려움에 맞서세요.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승진 신청을 하는 등의 일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두려움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당황하게 하거나 여러분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노력하세요. 약간의 자기 회의는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간의 불안함이나 몇 가지 실수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배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감을 더 얻게 됩니다. 7. 잘하는 일하기 당신이 잘하는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자신감은 치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더욱 강해지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또한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연구는 당신의 개인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하는 능력을 믿는 것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스포츠를 잘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훈련하거나 경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직장에서 특정 작업을 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더 자주 수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의 자신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거절해야 할 시기 파악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북돋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신감이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특정한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에 대해 더 나쁘게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는 활동들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알고 아니라고 고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통제력을 더 많이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9. 현실적인 목표 설정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종종 여러분이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낼 때까지 여러 번 실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답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높은 도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신뢰 수준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현실적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를 더 많이 달성할수록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더 커집니다.